아침부터 대체 어디서 농땡이 피우다 오는 거야, 차소동 나 좀 내버려둬, 쉬게 또 쉬어? 넌 요새 사무실에 잠자려고 출근하냐?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? 이게 뭔데? 이거... 산부인과에서 준... 초음파! 어, 그거! 너 혹시... 존다고 구박하고,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그게 다 걔 때문이었어, 알아? 그, 그럼 너... 서동화! 야, 왜 이러냐? 내 컨디션은 생각 안 하냐? 나 아빠 된다, 정서 봐! 너네! 너네! 속도위반이었어? 아니거든! 임신 축하합니다 임신 축하합니다 임신 축하합니다 커팅해야지 많이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케이크잖아 내가 지금 제일 땡기는 게 뭔지 알아? 뭔데? 맥주 야, 맥주는 술이잖아, 알코올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맥주 좀 실컷 마셔놓을걸 열 달 동안 못 마실 거 아냐 어쩌냐 아, 요새 무알코올 맥주 같은 게 있다던데? 너처럼 술이 땡기는 임산부를 위해서 내가 무알코올 맥주 사다 놓을게 그럼 됐지?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무알코올 맥주 왜 마시냐? 말이 돼? 그럼 대신 나도 너랑 같이 열 달 동안 금주할게 진짜? 진짜지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근데 정서부 오빠 유혹이 만만치 않을 텐데? 걔는 무생물 지급하면 돼 약속? 약속 약속 지켜